멜트 안성용이구요, 제 옆에는 도인규 해설위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! 주면서 전남고학대학교까지 어셈블 5대5 대규모 교전으로 바꿨습니다! 일단 킨드로 더 터졌구요, 레이톤이 2명 마크해주고 있는 상황, 진은 살렉스에게 마크당하고 있어요! 진이 지금은 마나도 없는 상황이고, 전혀 빠지고요. 근데 딜은 최대한 넣었죠! 그럼 사이트 위험할 수 있는데! 제 참아뒀구요! 컬파이 전남도학과학대학교인가요? 쉘 혼자 어디서 남은 상황! 1점 살통에서 쉘까지 참아죽아! 마무리! 그리고 다시 한 번 도발 걸리면 에코 또 살기 어렵고 근데 키아노 군대방! 키아노 군대방! 플라이저 한 번 살았고! 디는 살아있어! 디는 살아있어요! 마무리! 이거 쌍호 충돌사 포킹 욕으로만 들어오도 위협적이야 지금! 충격판을 들어갔는데! 이후 딜 연기해줄 사람이 없네요! 그래도! 그래도! 뭔가 보여주나요? 뭔가 보여주나요? 와! 파이크! 파이크가 이렇게 날뛰면은! 트리플 케이! 홀리베어 칼창바입니다! 후원 바로 앞에 워터 오 와리가리 워터 아아 오우 와아 워터 선수 안신대학교 자 워터 선수 아 아 치킨 오 만났어요? 오 오 백성 수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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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됩니다 도망하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나라도 살아야죠 나라도 오iors 어 여기가 오 한 번 더 떨어졌어요 좋아 전남 과학대 전남 과학대 보여줘 보여줘 아아 보여줬어요 자 바이오 하자세요 너는 이미 죽어있다 너는 이미 죽어있다 그쪽은 안갈 것 같고 그쪽은 청약이대로 나올 것 같은데 아아 바로 위쪽에 바로 위쪽에 바로 위쪽에 아아 아아 넌 100만 탈락했어요 아 100 아 유선수들 왜 이러죠 네 자 이번 경기로 많은 것들 또 와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